때리고 다 박살낸 건 안 지니까 다 하고 야 재호가 너 다 했어 그리고 제가 야 정리를 딱 하고 있는데 마음으로 필요하죠 야 저 가라 하고 있는데 거기서 술 취한 사람이 한 사람이 나타나서 야 너는 뭐야 비켜 빡 했는데 그거에 야 재호가 가라니까 엄마나 하다가 빵 맞았어요 어구 그래서 제가 받았는데 그 당시 제가 내버리 코여가지고 코가 이렇게 삐뚤어졌다고 성형 수술을 하라고 그랬고 제가 코를 똑바로 세웠었어요 코 성형이 온 거예요? 수술한 지 얼마 안 된 상황이었습니까? 아 이거 이 얘기 내가 왜 하고 있는 거예요? 아 이거 아무도 몰랐던 사실인데 아 성형이 쓰라고? 이게 항수수술 이게 한 거예요 아 한 수술인 거예요 지금? 그래서 그때 한 지 얼마 안 됐을 때였는데 그 손에 맞아서 쌍뚤피가 터졌어요 쌍뚤피가 아니라 지금 아무튼 그렇게 해서 이쪽에서 합의가 된 거고 끝냈는데 그러면 안재욱이가 안재욱이 간 거잖아요 때린 거 다 때렸고 그리고 걔 박살 다 내놨고 나는 그냥 말 좀 다 임마 그만하라고 나는 쌍뚤피 터지고 재숫을 다 했는데 재숫 재숫 사람들이 모든 사람이 뭐라고 그러냐면 뭐라고 그러냐면 야 설마 재욱이가 싸웠겠냐? 야 이거 야 야 야 용해라 너 그러지 마라 야 재욱이 그렇게 착하네 그거 왜 걔가 더 쉬워 야 걔가 뭐 주먹을 봐봐라 걔가 쌍을 주먹이니? 어휴 가서 주먹 봐보세요 주먹 이만해요 근데 저희가 무엇보다 놀란 건 윤영혁 씨의 그 성형곡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더 이상해 난재욱 씨보다 아니 어떻게 중으로 보다 질통하는 거야 재수술한 거야 모모 수술한 거야 진짜 코만 보게 되는데 인생 세재현 씨 코 들어봐요 코를 벌룽거리지 마세요 진짜 아니 코 수술을 하긴 했어요 했는데 아 이거? 아 잠깐만 잠깐만 또 나왔어 아 어이가 인생 많아 네 김성수입니다 아 좋은 나라 운동본부 우리 최재원 씨도 역시 코 수술을 한 바 있는 여기에는 편집하면 안 돼요 뒤에 얘기를 조금만 들어주세요 그냥 이것만 여기까지 방송 여기까지만 솔직하게 인정하고 안 돼 안 돼 안 돼 안 돼 저희가 친척 중에 격살이 없다면 이라는 주제로 얘기 나눠보고 있는데 사실 저희 뒤에 신문이 있습니다 자 자기야 일보 사회면입니다 요즘 뉴스에서 정말 가장 뜨거운 하도가 층간소음 층간소음 때문에 정말 네네 뭐 여기 저 기사에도 있습니다마는 층간소음 때문에 이웃에게 흉기를 찌르는 극단적인 사건도 있었고요 아마 저 아파트 사신 분들은 굉장히 공감 많이 하실 거예요 이게 저 이웃 잘 만나는 것도 굉장히 큰 복입니다 맞아요 중국에서는 집값이 옆에 어떤 분들이 사느냐에 따라서 집값이 또 달라진다고 그러던데요 조용하고 이런 집안이 있으면 집값이 높다고 그러던데요 이웃 잘못 만나서 고생하신 분 계십니까? 저 같은 경우는 정말 이웃을 좀 잘못 만난 경우로 이사를 했어요 그래서 저희는 이웃 때문에 이웃 때문에 저희 이사했어요 밤마다 올라오시는 거예요 그래서 애들이 뛴다고 근데 저희가 애들이 중학생이었거든요 그래서 중학생 애들이 그렇게 뛰지를 생각하지 않아요 그래서 안 뛰었다고 그러면 꼭 잘못한 사람이 저렇게 우긴대는 거예요 그래서 알았다고 조심하겠다고 그랬는데 또 한 번 올라오셔서 그때 남편분이 올라오셨어요 남편분이 올라오셔서 이 집이 남편이 들어오는 시간에 자기가 알겠다는 거예요 애 아빠가 들어오는 시간에 남편 걸음걸이 소리가 쿡쿡쿡 타나고 물 트는 소리 그다음에 기침 소리 가래침 뱉는 소리 다 코 푸는 소리까지 다 남대는 거예요 화장실 물 내리는 소리까지 그러면서 진짜 별 얘기를 다 하더라고 너무 불쾌할 정도로 그래서 그러냐고 지금 구조의 문제지 그래서 그럴 수도 있는데 하여간 우리 식구를 다 내려오래요 자기 집에 와서 들어보라는 거예요 그래서 물 틀어놓고 내려오래요 그래서 물 틀어놓고 내려갔어요 정말 가셨어요? 네 갔어요 갔어요 그래서 다 앉아서 이제 소리를 들어보라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소리가 안 나더라고요 근데 식구도 다 내려왔으니까 더욱더 그렇게 하겠지만 물소리가 들린다고 하는데 저는 솔직히 안 들리더라고요 그래서 굉장히 예민하시고 자기는 이런 소리가 너무 싫어서 지금부터 한 13년 전인데 샷시만 자기는 5천만 원을 들여서 했다는 거예요 이런저런 소리가 싫어서 방음 때문에 그래서 저희가 거기를 팔고 저희가 이사를 하고 이사를 하면서 제일 첫 조건이 저는 층간 소음 없는데 그 아랫집 가보고 그거 알아보고 그걸로 제가 이사를 했었어요 이 정도는 제 입장에서는 좀 약과인 것 같아요 왜냐하면 저희는 층간이 아니라 그냥 벽 하나 두고나 옆집과의 관계인데 한 번은 제가 이제 자려고 딱 누웠는데 갑자기 막 옆집에서 TV 소리가 너무 크게 들리는 거예요 아 이거 봐라 너무 이제 일단은 좀 약이 올라서 저도 TV 소리를 좀 켰어요 켜서 볼륨을 일단 올렸어요 왜냐하면 일단 올렸죠 그랬더니 갑자기 저쪽 집에서 뭐가 좀 더 소리가 더 올라가서 나는 거야 아니 웬걸 이번에 음악 소리를 크게 트는 거야